안녕하세요 넥슨홍모실 조금래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기대작이죠 블루아카이브 블루아카이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성공한 덕후죠 김용화 피디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용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켜서 한 겁니다 용하 덕후 용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후 게임 개발을 업으로 하고 있는 김용화입니다 이번에 블루아카이브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블루아카이브 관련해서 첫 공식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많이 떨리고요 사실 인터뷰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걸 저희 선생님분들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또 평소에 넥넥을 즐겨보기 때문에 조금래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면은 인터뷰 나가겠다 했더니 진짜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섭외가 급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직접적이거든요 블루아카이브 언제 출시됩니까? 굉장히 돌직구인데요 만나는 분들마다 언제 출시하는지 출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등록일이 10월 14일로 정해졌고 거기서부터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게임이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이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여러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하고 있는 분들께 PD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개발팀에서도 항상 한국 유저분들이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유저분들의 커뮤니티에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기대하시는 부분들 이상으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넥슨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을 텐데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준점 일본에서 서비스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이제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오히려 더 낮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넥슨에서도 이 장르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발팀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오히려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감성적으로 특히나 이제 어긋남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저희는 오히려 좀 깜짝 놀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좀 덜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블박카이브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주목을 붓 끈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서비스의 가차가 일본과 다르게 바뀌는 게 있을까요? 픽업 확률 같은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픽업 확률 같은 학생 모집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갑니다 문제는 확정 모집 보장 하는 횟수 일명 픽업 천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본 출시 당시에 300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300회라는 것은 픽업 학생을 300번 동안 모집하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똑같이 한국 글로벌 출시할 때 300회로 갈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한국 글로벌에서는 200회로 줄여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회로 200회로 줄여서 좀 더 혜택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넥슨에서 전향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서비스와 한국 글로벌 서비스 미래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미래시 전문 용어인데요 미래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또 기다리신 분들의 기대를 또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학생 능력치 같은 중요한 밸런스 요소는 일본 서비스와 동일하게 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디님이 지금 대본대로 안 하시는 걸 봐서 굉장히 진실만을 지금 말하고 계신다 힘듭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힘드네요 대본을 작성하시는 담당자가 굉장히 권역스러운 표정인데 어쨌든 굉장히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 글로벌 서비스에서 일러스트가 바뀐다든지 캐릭터가 수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러스트 굉장히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루 아카이브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밝은 게임인데 일러스트를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위터에서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짐작을 하셨을 텐데 사전에 이제 학생 일러스트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실 것 같고 저희도 지금까지 학생 일러스트를 수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한국 글로벌 유저들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일이 한국과 글로벌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빌드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짐작을 하셨고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영어 번채 태국어까지 지원하는 버전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시간대나 언어가 다른 만큼 권역별로 서버는 나뉘게 될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는 같은 페이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본 서비스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좀 안정성 같은 편의성 같은 부분들은 일본 출시 버전에서 좀 개선된 버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컨텐츠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좀 땡겨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 말고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게임 서비스 자체 이외에도 넥스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자 라고 이것저것 말씀 주신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는 저도 좀 욕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10월 14일 사전 등록 날 부터 공개가 될 텐데 시각적으로나 평각적으로나 선생님들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출시일까지 이어질 텐데 11월에는 또 큰 거, 큰 거가 올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액션인지 살짝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블루아카이브의 신규 OST, 한국 글로벌 전용 OST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아카이브가 원래도 음원이 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신규 음원도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살짝만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중간 버전까지 듣고 최종 버전에 가까운 버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또 도입부만 들으면 딱 알거든요 다들 전문가셔서 살짝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원 공개 타임입니다 틀어주시죠 아 살짝 들어봤는데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판타지 하면서 막 모험하고 싶고 지금 당장 배낭 메고 나가고 싶은 네 아 좀 격리지 그거라서 좀 조절했죠 굉장히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두근거리게 하는 아름다운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원을 어떤 분이 부르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 또 지금 여쭤보면 대답을 안 해주시겠죠? 아 이게 또 굉장히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 이분을? 이 아티스트가? 뭐 이런 그분이 이제 불러주셨고요 뭐 아마 직접 들으시면 바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놀라운 어쨌든 콜라보가 성사되어서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또 불러주셨을지 굉장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블락하이브 한국 글로벌 서비스를 기대하는 유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신 분들이 많은 만큼 또 저희들과 부담이 많은데요 막상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사히 게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당금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블루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만나요 안녕 용방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용방 용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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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